한국국토정보공사 아 저 발바닥 짚어보실래요 왼쪽 발바닥 여기 오른발 짚어보세요 아 여기오른발에요 여기 오른발 짚어보세요 여기 왼발 짚어보세요 여기 오른발 짚어보세요 여기 오른발 짚어보세요 여기 오른발 짚어보세요 여기 왼발 짚어보세요 여기 왼발 짚어보세요 오른발 짚어보세요 여기 왼발 짚어보세요 나 이거 찍어주세요 나 이거 찍어주세요 저게 은혜어마 취향이다 은혜어마 취향이야 은혜어마 취향이야 완전히 은혜어마 취향이야 완전히 은혜어마 취향이야 어 내꺼 내꺼는요 내 도장스태프 학부모에요? 학부모냐구요 아까 거기 있잖아 언니 어디 갔어요 이거 뭐에요 아 꼬랑래 꼬랑꼬랑꼬랑래 나네 이거 뭔데요? 이거 온천 온천마다 다 이름 다르다던데 그걸 물어본건데 저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타 들어가요? 피부 좋아지 한번 들어갔다 와요 그럼 저 녹아내리면 어떻게 돼요? 저거 마그마에요 무슨 마그마 같은 소리여가지고 여긴 되게 뭔가 맑아보이네 여기 성냥이나 담배 불을 힘껏 불어보시면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 여기 무섭다 끝이 안보이네 왜요? 아 그런가? 난 저거 하고싶어 저기다가 성냥개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 난 여기 들어가야겠다 발찜질 여기 들어가야겠다 약간 온돌이다 온돌 근데 별로 안 뜨겁다 그냥 그냥 조금 따스운 느낌인데 안녕 여기 들어가서 발 좀 놓켜라 왜 발 좀 놓켜라 옆에서 졸귀빵 아저씨 헌팅하고 있었거든 헌팅 당했어요? 아니 진짜 했다 와 내가 여기 영상에 다 다 봤거든 와 진짜 좀 아니다 아저씨 빨리 들어가세요 아저씨 아니 이거 다 먹어봐봐 뭘 먹어요? 이거 여기 굉장히 따뜻따뜻해요 맞지? 이거 먹는건 좋다면서 고들목에 있는거 너무 날씨 완전 추워요 여기 진짜 완전 추워요 죄송한데 소풍 나오셨어요? 학부모에요? 학부모세요? 아까 그 304호라고 했잖아요 네 거의 갔는데 아 죄송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안나는거야 네 그래서 내가 삼백사우 아빠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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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하하 그래서요? 아 아직 아직 체크하고는 안 하셨는데 아 어 삼백사우 아빠라고 했다고요? 근데 더 웃긴거잖아요 아 그냥 이랬어 하하 하하 일찍 일어난 기분 어떠냐고 그 질문 언니한테 똑같이 받았어 아저씨 뭐하세요? 도찰 아니에요? 아저씨 이건 도찰이에요 근데 내가 어저께 찍은거 되게 괜찮지?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도찰 그만하시고 아저씨 저기에 성형깨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게 누구 담배째 있는 사람 아 아 내가 담배만 피웠더라도 바로 관계째 팍 팍 지금 던지는건데 아셨어요? 찍지 혹시 성형 있으세요? 성형? 성형 없네 네 담배 같은거는요? 도망하세요 아 저쪽에 불 넣으면은 이상한 현상 일어난다 해가지고 보고싶은데 아 저기 아저씨 저기 해주셔 아 진짜요? 저기 마이크 들고 네 네 네 한국말 더 재밌게 잘해줘요 아 진짜요? 아 아 수요해요 수요해요 어 아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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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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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수요합니다 한국인은 수증기가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여러분 첫번째 첫번째 안보이는 수증기가 보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간다 우와 신기해하네 아하하하 라이터 라이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람 바람 안 돼요 여러분 담배용 기익자하고 수증기하고 같이 만나서 안보이는 수증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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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간다 우와 진짜 신기해하네 세번째 세번째 여기 보세요 하나 하나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넷 하나 넷 여러분 수증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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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յվ 하나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 한 번 더 이거 바람 계속 조금만요 자 한번 더 여기 보세요 간다 우와 기가 맥히네 기가 맥히네 여러분 다ぶ 마지막 스테이지 화이 라이트 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들어가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다 따라온다. 여러분, 여기 온도가 95도. 95도예요. 킹비가 2m. 여러분, 수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간다. 기똥쳐네. 기똥쳐네. 진짜 멋있다. 너무 웃겨.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샤라인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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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저 아까 물 못 마셨는데 물 마시러 가면 안 돼요. 이거 안 먹어봤어. 한 잔 마시고 10년 잘못 드세요. 한 잔 마시고 10년 잘못 드세요. 먼저 드세요. 한국말라.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왜? 부산이에요. 부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장가 왔어요. 네? 네? 장가 왔냐고요? 관광. 아, 관광 왔어요. 다시 받아 봐봐. 알겠다. 이거 무슨 맛이냐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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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그 까면은 계란 그 물 나오잖아요. 그 계란 그 짜짠한 그 계란 물 맛이에요. 홈프를 안 했고. 아저씨,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저 이거 이렇게 담아주세요. 약이에요. 코로 천천히 수증기를 빨아드리나 인플루엔드 예방법이 됩니다. 아파? 그거 아닌데 거기는 수정욕. 거기는 수정욕 하는 곳이고 여기가 다 나와요. 남의 발 담근 곳에다가 코를 담고 있다. 아무튼 여기 안팎은 발을 담그고 계십니다 아니 옆에 분은 지금 손을 담그고 계시는데 양팎은 지금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얼굴을 대야 돼 안 뜨고 안 뜨고 더 가까이 코에 이즈 면초어요 보이대요? 드실래요? 나 계란 먹어야 돼 계란 꼭 먹어야 돼 나 계란 먹어야 돼 이거 하나랑 이거 먹을까? 아 다섯 개 여덟 개 먹자 네? 어 네? 내가 다섯 개 먹을까? 무슨 소리 하세요 진짜 저 하나 먹을 건데요 뭐 달걀 먹다가 닭 빼실 거예요? 일단 다섯 개 내가 여덟 개 먹을게 네? 아 됐어요 아니 내가 먹을 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벌써 배고프세요? 여덟 개랑요 여덟 개랑 여덟 개랑 먹을 거예요 사이다 두 한 개 할래 사이다? 하나요 하나만 주세요 받아주세요 이 날씨에요? 네 아이씨 오토쌅이요 아 오토쌅이요? 네 오토쌅이요 오토쌅이요 네 오토쌅이요 안 믿는 눈친데요? 네 와 맛있겠다 우와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자 아아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냐 아저씨 먼저 드세요 원래 당뇨 요소예요 이건데 아야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 위로 쳐라 내 손을 쳐라 아 아다 아 convicted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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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해볼게 이제 언니야 손 닦아라 자 먹고 나서 다 닦으면 된다 아저씨 머리 좀 주세요 장난이에요 맛있나? 이거 그냥 찜찜한 계란인가? 맞다는데? 언니야는 맞다는데 아저씨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골랐어 계란이 계란이 썹은 통에 골랐어 어떡해 사실 빨리 가세요 계란이 좀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들을때마다 웃기다 그냥 계란조림 그냥 계란조림 그냥 계란조림 나 치크 좋아하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가마도 온천 여기서 끝이고 일곱가지 온천 보려면 아까 그 2만원 내고 입장권 끊어서 다시 봐야 돼 밑에 그거 악어는요? 그건 다른데 나 악어도 보고 싶은데 근데 아까 전에 오토상이라 했는데 왜 웃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었겠지 나같은 애기동자가 아기동자가 아니라 옥동자 옥동자래 옥동자래 하이 떠져 와 여기 개쌌는데 여기가 더 멋있는데 여기가 더 멋있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네 아저씨 없나 카메라 카메라 아저씨 목구드머니에 와 와 일도 안 보인다 일도 안 보여 안녕하세요 BJ님 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데 지옥온천이라고 방지에다 적어놨는데요 백삼씨 아까 거기는 가마도 지옥온천이고 여기는 가마도 지옥온천 밑에 있는 지옥온천이에요 여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이름 내가 일본어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백삼씨 내가 나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 우리 언니 좀 찍어줘 제가 대신 아저씨 찍고 있어요 제 방송으로 대체 찍는 게 왜 이렇게 찍는 아니 내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찍으래 도차라는 거 같잖아요 괴산지옥 오니야마 지코쿠 이곳의 온천 수증기 압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열차를 한 칸 반 정도나 당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온천 열을 이용하여 악어를 사육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여기가 여보 이봐 여보 여보 배꼽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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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이 여보 아 이런거 옛날 같았으면 딱 했었을땐데 지금 한참 미투운동이 유행하고 있어도 못하겠다 근데 얘는 남자에요 여자에요 여기 없잖아요 이거일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알이 없잖아 굿 진짜 애거다 애가 진짜야? 응 진짜 악어 아니잖아 저거 악어예요 아저씨가 그럼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저 악어가 아닌가 볼게요 한 번 보고 너 죽은거 아냐? 안죽었어요 저거 눈 아니다냐 이거 가짜네 아 진짜라고 그럼 아저씨가 들어가시라고요 뭐 지 몸에 이렇게 이끼가 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저거 위장 중한건데요 저거 옷입은거에요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진짜? 밑에 그럼 자크가 있다고요? 아우 아우 얘가 제일 크네 어디? 우와 우와 온천죽이네 입 한 번 벌렸으면 좋겠다 오! 움직인다 어디? 움직인다 움직인다 우와 오! 가라앉았다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언니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잠시만 왜 이럴까 어? 저기로 갔다 어? 온천을 죽이게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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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찍을래 하이 도도사마 도도사마 도도대스 도도사마 도도대스 도도사마 도도대스 도도사마 도도대스 내 것도 찍어주라 내 것도 찍어줘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다시 이건 뭐야 이게 진짜 영화다 와 어구 사람 왔다고 고개 내미는 거 보소 지용아 너 처음 보고있다 나한테 우려고 한다고 아저씨 남방증 어려운 단어 아네 사실 끼어 맞쥬거든 와우 그래 저게 끝이었으면 너무 야가치지 애들 다 온천 즐기는 층인가봐 미친 움직인다 들어가면 10만명이래 언니야 일로 온다 언니야가 찍고 있다 날 보고 오나봐 와 악어 이렇게 실제로 보는거 운전 가까이서 보는거 처음이다 입에다가 뭘 더 막아놓은거 같지 않나 여기까지 왜와? 왜이렇게 가까이와? 입 벌리는거 아니야 갑자기 스베이 스바라시 와 얼마나 온천을 즐기는거야 저거는 저건 진짜 온천을 즐기는거 아니야 하하 겁나 크다 밑에 봐봐 우와 개 크다 밑에 우와 개 크다 밑에 아야 눈이네요 유황 몸에 안좋아요 왜요? 야차 야차가 뭐에요? 그런거 몰라요 근데요 유황 몸에 안좋은거에요?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아저씨는 가이드는 뭐임? 이랬는데 아 이 아저씨가 가이드라고요? 가이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요 진짜 일본인이라고 어쨌든 태생이 일본이시니까 난 진짜 일본어 잘할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갑자기 말이 딱 막히더니 영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40번은 영어 60번은 일본어 10번은 영어 누가봐도 내가 타고 있는 흔적 아니가 이거? 어? 누가 타도 누가 봐도 내가 타고 있는 흔적이야 이 노랑머리 보이나? 그니까 뭐에요?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내가 이것도 또 없애 야 이거 왜 또 빼시냐 어 나도 좀 이야기 끼워줘 아 좀 꼽아라 어제도 니 때문에 멀미 나가지고 기대려고 하는데 기대지도 못하고 머리 좀 꼬꾸라져 가지고 있었다고 머리가 어떻게 꼬꾸라지냐고 머리가 나도 꼽아라 머리가 어떻게 꼬꾸라지냐고 머리가 어떻게 꼬꾸라지냐고 꼽아라 꼬꾸라지냐고 초점 그럼 1000개 되면 꼬아줄게 초점 380개 미친구 아이가 아우 저거 봐 저거 어? 도라이가 도라이에 빨리 도라 아이자 아이재 저저 전개되면 아이재아 아 빨리 갖고 온다 아 어디 아이재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주